제2장 지형이 태닝 계속하나요? 손만 태닝하려는가? 손만 태닝이요? 이제 안하려고요 아는 분이 연락이 왔는데 지형아 태닝 좀 그만하라고 너무 웃겨 제가 태닝하고 실패해가지고 손 태닝에 한 번 얘기해야겠어요? 우리끼리 웃으세요 예전이에요 내가 얘기할게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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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하지 마세요 연습을 하다가 이클립스 이거 있잖아요 연습하는데 갑자기 잭슨이 진영아 너 손 내버려야돼 켜보니까 너무 색깔이 노란색이여가지고 아니 근데 더 웃겨 니가 괜찮은데 왜? 그래서 내 손을 대봤는데 자 그만 그만 페이지가 왜 좋아해? 페이지가 저 잭슨이 형 파트 듣는게 좋아해 I think I love you 너 뭐가 와서 근데 멋있었어요 여기 나온거 맞지? 근데 준영이 형은 내 형 왜 했어요? 부끄러워서 좋아져요 부끄러워서 그러면 잭슨이 형이 좋아하는 노래 골라봐요 그럼 이제 이게 뭔데 그거? 귀엽다고 짤랬는데 귀엽다 이유로 멋있었지 않나요? 잭슨이 형이 그래서 잭슨이 형이 이 손으로 날 얼굴 만졌어 아하하하하하 내가 이 손으로 만졌어 잭슨이 형 잭슨이 형 잭슨이 형 그냥 손가락 자체가 딱 딱딱하다 나 손이 좀 크다 아니 진영 너는 좀 태능한 안 돼 쓰세요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좀 태능 느낌이 있어서 진영이 액슨이 형 도 잭슨이 형